동체 시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요즘에 복싱하는 선수들이 많이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대고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형 해보셨어요? 그렇죠. 툭툭 치면서. 툭툭 치면서.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저거 진짜 어려운 건데. 야, 대박. 잘 됐다. 또 혁이랑 행사 다르죠. 혁이랑 행사 다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한 장혁 씨 보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장혁입니다. 장혁 씨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소심하게 해. 여섯,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주먹이 크니까. 빛마저도 정확히 오네. 야, 얘가 농구라니까. 농구에 대한 감각이 있다. 셋, 셋, 셋. 하나, 스물 여섯. 아, 이게 뭐라고. 세븐 일곱.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바로. 둘, 일곱. 둘, 일곱. 오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야지 오는구나. 반템포 느린 개그. 반템포 느린 개그. 반템포. 자, 유물본이라 왔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가보죠, 제가. 벌써.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맞히지 못해.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시작합니다. 시동 간다. 시동 간다, 내일은 챔피언. 다섯. 퍼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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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바빵.